아 우리 누나 빵빵 터지시네 아 반가워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저기서 밴드가 음악을 추고 있네요 예 제가 등장음악입니다 9시 44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아 제가 9시 44분에 제일 웃기거든요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 예 벌레를 몰고 다녀요 아 여러분들 미국식 코배드 좋아하세요? 우리 어른 애들이 어떻게 알지? 미국 갔다 와봤니? 어 뉴욕 갔다 왔어? 대박 어 뉴욕? 어디 하와이? 어디? 어 뉴욕 대단한데 야 우리 꼬마 친구 뉴욕 갔다 왔어요 저 친구는 웃을 수 있겠네요 네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분석하시고 파헤치십니다 예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제가 LA 있을 때 스탠더 코배디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들 전 다 열었잖아요 지금 저처럼 여세요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제가 웃겼다 생각하시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관객분들 중에서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기신 분들이 계세요? 서구적으로 생겼다 오 가까이서 보니까 눈썹 문신이 정확하게 보이죠? 아 네 우리 누님들 좋아하시고 아우 서구적으로 생기신 분 오 저기 눈이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서구적으로 생겼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근데 갑자기 왜 하트를 날려요? 아 예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인천 서구 아 이런 코멘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드네요 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아 아이고 우리 아디다스 누나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개그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더 재밌죠? 저쪽에서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아우 이 누님을 보니까 이 누님의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악상이 떠올랐어요 제가 멜버넌에 있을 때 작곡 공부를 좀 했거든요 웃음소리가 왜 그래요? 예하하하 사극 찍었다 오셨어요? 아 예 아하 어우 보조추전자? 어 같이 갔다 오셨구나 어 이 분의 운등 모습을 보고 제가 악상이 떠올라서 지금 바로 만들어드릴게요 도레미 퍼솔라시도 도도도도 도도도 어 confusing하게 생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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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랑 저랑 호흡이 잘 맞아요. 아... 여러분들만 보니까 사이 찍고 저기 찍고 나 찍고 등 찍고 앞 찍고 등 찍고 되게 굉장히 기타 등등이고 아... 진짜 못생겼구나. 네. 화면을 처음 봤어요. 예. 아! 이거 화면이 클로즈업 되니까 나는 뿔테안경을 쓰고 있다. 나는 뿔테안경을 쓰고 있다. 아! 형님이세요? 오! 여긴 아디다스 천국이구나. 네. 안경 한번 빌려주시면 제가 어! 시력이 안좋으시다고? 네. 제가 안경으로 얼굴 모사를 할텐데요. 여러분들 화면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누구를 닮았을지 자! 갑니다. 자! 윤종신씨입니다. 윤종신씨입니다. 어머라워라! 클로즈업 되고 있나요? 네. 아... 어우... 형님만 못 보셨어요? 눈이 안좋으셔서? 아... 제가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그르죠? 순발력이 대단하거든요. 자! 나는... 뭐... 생각나는 세계적인 도시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제가 그걸 2행시든 3행시든 보여드릴게요. 어디요? 도쿄? 도쿄? 도쿄! 도쿄! 도쿄? 도쿄! 도쿄! 여러분들이 도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도쿄 2행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을 띄어주세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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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좋아보여요? 웃어요?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아휴... 그쪽 잘 보여요? 네! 네! 아우... 부채 들고 계시고... 네. 계단 괜찮아요? 네. 안 차가워요? 네. 네. 저 잘생겼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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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